안녕하세요. 워셜 리멘아오. 네,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입니다. 다들 잘 지내고 계셨죠? 우선 이렇게 하우지싱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요.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런 신기한 기회가 없었는데 하우지싱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호출하고 또 모르는 질문을 하면 1대1로 답을 해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. 곧 하우지싱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될 것 같은데요. 여러분들이 하우지싱을 통해서 학습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. 하우지싱과 저 이민호한테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주 하우지싱 다 마이. 워아이니만 자이젠.